책을 다산북스에서 드립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바쁜데 다람쥐 책바퀴 돌듯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지다 보니까 다들 국민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마 이번 겨울 어떻게 지내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안 나오시고 나서 반응이 많이 줄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바쁘시겠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특히 코로나19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 2년 전부터 마이너 3사의 GM 그리고 쌍용, 르노죠? 네, 맞습니다. 르노 3사. 네,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칼럼들을 계속 써오셨는데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5분기 연속 적자였다고 하는데 계속 상황이 좀 어려웠던 겁니까? 그 SUV 강좌 중 하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더라도 차종이 SUV에 한정돼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일단 세단 자체가 없거든요. 더욱이 디젤 엔진 기반이기 때문에 디젤 쪽은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1회차, 무공회차, 또 자율주행 이런 꼭지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주도권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게 쌍용차였기 때문에 특히 적자 누적돼 있는 상태였고 가장 중요한 게 모기업인 마인드라가 투자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했었어요. 역시 상한금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그 비용에 대한 이자를 갖기도 쉽지 않아서 아마 이번에 모기업인 마인드라에서 아예 법정관리 신청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위험 신호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든지 또 투자자를 제대로 모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두 마리 토끼를 하나도 못 잡고 있는 상태가 쌍용차고 미래지향적인 부분들도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한국지행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8.100억 원을 투자를 할 때 지행 본사에서 상당 금액을 투자를 했고 그거에 맞춰서 매칭펀드로 정부에서 8.100억 원을 얻고 또 산업은행이 2대 주주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쌍용차 같은 데는 한 주도 없고요. 또 빚만 산업은행이 지고 있는 상태니까 아마 그런 상태에서는 정부의 투자라든지 이런 걸 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결국은 투자자를 어떻게 모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쌍용차에는 티블리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SUV 강자인데 지금 차박이 굉장히 열풍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쌍용차 칸 시리즈 같은 경우에 인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봤자 국내 1년 동안 그래도 많이 성장한 게 차박 문화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토 캠핑 관련 차가 4만 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 치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 사기에는 좀 어렵고요. 쌍용차가 티블리 이후에 완전히 풀체인지 모델이 나온 것이 6년이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다른 제작사들은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다양한 신차가 나오고 있어서 또 소비자의 눈높이에서는 사실 차별화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팔만한 차가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또 쌍용차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3개월의 시간을 좀 벌어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3개월 사이에 채권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뭔가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긴축 정책 들어가고 아마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 아마 논란이 좀 많아지겠죠. 노사 관계도 굉장히 옛날부터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그래서 그나마 6개월 전에 마지막 해고 노동자 복직이 이루어졌는데 6개월 만에 다시 법정 관리 들어가니까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3개월 사이에 마인드라가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미국의 HAAH라는 자동차 유통사가 있어요. 그런데 연간 매출이 250억 원뿐이 되지 않는 회사인데 5천억 원이 넘는 쌍용차를 인수한다라는 건 뒤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중국 지리자동차 등 뒷배경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투자를 유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헐값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쌍용차의 가치를 자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를 낮춰가면서 어느 헐값에 인수하게 되면 또 쌍용차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같은 일이 반복되고 똑같은 노사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투자자를 찾아서 제대로 투자를 받아야 되고요. 또 팔만한 신차가 나와서 점유율을 올리지 않으면 자동차 제작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협력사, 부품사들이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누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만기 연장 등 다양한 대책을 말하는 중에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쌍용차의 협력사만 해도 전국에 240여 개 정도 되고 고용 인력이 약 5만 명이에요.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업계 전반에 퍼질 충격도 좀 클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제작사 자체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자동차 분야는 선방을 했습니다. 선방을 해도 완성차에 들어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품사들이 해외에 수출하는 물량도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해외가 유럽과 미국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상황이 이루면서 사실 부품 수출도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부품사들은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쌍용차를 주로 매개체로 하고 있는 부품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가중화될 것이고요. 아마 이런 상태로 법정관리 들어가면 차에 대한 판매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여기에 공급하는 부품들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 3차, 3차 부품사부터 도산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눈여겨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느냐도 정부의 어떤 역할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암울한 미래가 드려지는. 맞습니다. 장점을 지금 쌍용차에 찾아야 되는데 장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구시대적인 부분들이 많고 미래지향적인 내년에 또 원래 쌍용차가 200이라는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인데 워낙 전기차가 내년에는 중흥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수입 전기차까지 해서 아마 완성도저는 가성비 최고의 전기차가 한 20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굉장히 많네요. 이 속에서 살아나야 되거든요. 쉽지 않다 이렇게도 보고 있어서 신차가 나온다고 소비자가 그 차를 찾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큼 경쟁이 높으냐가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쌍용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교수님 오시자마자 상담이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단문호 1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5번으로 자동차 관련 고민들 또 질문들 남겨주시면 김필수 교수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상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현대차 코나 소식도 전해드리죠. 단종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018년부터 판매돼서 사실 전기차 중에서 코나 전기차가 가장 효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판매된 대수가 거의 지금 13만 대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만 거의 2만 5, 6천 대 정도 판매됐으니까 굉장히 효자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코나 전기차는 전기차 전역 플랫폼을 통해서 나온 모델은 아니고요. 내연기관차에서 엔진 변속기 빼고 배터리 모터를 놓기 때문에 배터리 팩이 5군데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홀류 생산한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인기를 상당히 많이 끌었고요. 또 특히 지금도 유럽에서 가장 인기를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코나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유럽에다가 수출하는 것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내수 판매는 단종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들어와서 판매가 작년에 비해서 극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코나 전기차 국내에서 아마 화재 생겨서 아마 난리 났던 거 아마 아실 겁니다. 14건이 발생을 했는데 2건이 해외에서 국내에서 1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배터리 문제여서 배터리 리콜을 지금 거의 다 99% 정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끝났지만 실제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못했어요. 배터리 셀의 분리망 문제가 불량이냐 아니면 양질의 배터리인데 BMS같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충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내년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브레이크도 리콜이 결정이 되면서 코나 전기차가 올해 들어와서 순환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팽배되면서 판매율도 좀 줄어들었고요. 또 현대차가 내년에 e-GMP라는 전기차 전역 플랫폼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다가 배터리하고 모터 깔고 위에다가 덕계를 씌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배선 수도 한 70%, 80% 줄어들고요. 또 실제로 덕계를 틀리게 하면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흑자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아이오닉5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완성도 좋은 소비자가 이목을 끌을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기발로 나오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체에서 섞어 만든 코나 전기차는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소비자가 어떤 이런 리콜 문제는 생기면서 부정적인 시각도 생겨되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늘죠. 결국은 코나 전기차의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단종을 시킨다는 얘기는 부품 공급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양면적인 부분들을 얼만큼 잘 구사하느냐가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코나 전기차를 전기차 플랫폼에서 생성한 게 아니라 내연기관 라인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일반적인 방식은 아닌 건가요? 아닌데요. 처음에 초기에는 전기차를 만들 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런 모델이 테슬라 같은 모델인데요. 테슬라는 원래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시작해서 만들어서 상당히 완성도를 좋게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대차가 내년부터 생산하는 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데요. 이 모델은 생산 자체가 15만 대 이상이기 때문에 흑자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스바겐부터 글로벌 제작사들이 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 거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전기차의 중온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완성도가 좋기 때문에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은 모델이 내년에는 쏟아진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코나 전기차의 모델을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국내 단종은 결정을 했고 유럽은 인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일단 코나 전기차 페이스리프트 모델, 업그레이드 모델을 판매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전기차 화재 발생을 했어요. 앞서 화재 발생 원인은 아직까지는 규명이 안 된 겁니까?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배터리 문제인 건 확실이지만 배터리 자체의 문제냐 아니면 배터리를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생긴 문제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완전히 해결 상황이 아직 아니고요. 아마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도 테슬라 모델 Y가 화재가 생기면서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도 있어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투명하게 원인을 정확히 밝혀서 국민들한테 알려야지 전기차 활성화 시기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지금 고민이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하게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 리콜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협회장이시죠? 맞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전기차 플랫폼 이야기하시면서 배터리 아래에 두고 위에 덮개를 씌우는 형식이라고 하셨는데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배터리 안 낫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전기차에 대한 것들을 내년에 더 확대를 하고 보조금도 어느 정도 괜찮고 충전기도 늘리지만 전기차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올여름에는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 전기차가 많아지면 물론 2, 3단계로 안전장치가 있지만 물이 들어와서 침수 도로를 지나간다든지 바닥에 물이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내연기관차에 대비해서 바닥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물을 멀리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감전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과속방지턱이 가장 많은 국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높이나 폭이 틀리고 또 도장이 흐려지면서 잘 안 보여서 아마 내연기관차 지나가면서 과속방지턱 바닥에 쿵쿵거리면서 지나간 경우면 한두 번 있으시거든요. 방지턱이 이렇게 높은 경우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인 경우에는 더 낫습니다. 바닥에 또 내년부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특히 바닥에다가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에 치고 지나가면요. 지금 쓰고 있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장 장점이 크지만 가장 큰 단점이 열의 약하다는 겁니다. 즉 충격이라든지 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 그 해당 부위에 열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과속방지턱 지나갈 때 조심하시고요. 또 충전할 때 비가 올 때 젖은 선으로 충전하지 마시고. 감전 위험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기차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특히 올해 전기트럭 판매가 승용 전기차보다 좀 많이 팔렸다면서요.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전기트럭 1톤 트럭이 두 가지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보조금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1,800만 원 전체에서 1,8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높은 금액이어서 소진이 달 될 정도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출력도 괜찮고요. 또 실질적으로 기존의 디젤에 비해서 전혀 배출 가스가 없죠.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정부에서 인스턴티브 정책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상당히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800만 원에서 1,600만 원, 200만 원의 보조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약간 줄어들지만 내년에 보급되는 트럭 대수가 2만 5천대로 늘려납니다. 올해 1만 5천대에서 늘어나니까 내년에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만큼 완성도 좋은 1톤 전기트럭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안보로 앞으로 1톤 트럭을 바꾸실 분들은 전기트럭도 한번 생각하시는 거 아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0931번님, 차를 8만 킬로미터 정도 탔는데 부쩍 승차감이 안 좋아진 느낌입니다. 차 종류는 2012년형 그랜저 HG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게 문제일까요? 라고 하셨네요. 일단은 8만 킬로 정도 됐으면 일단 노후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비 자체도 집중적으로 단골 정비업소에 들리셔서 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승차감에 대한 부분들은 고무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고무에 탄력성을 많이 잃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엔진을 지지해주는 고무라든지 차에 대한 어떤 형가장치, 예를 들어서 완충장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동작된지를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필요하면 기름칠도 해셔야 되고 또 부품 교환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런 거 점검할 때 특히 수리를 받는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장난 건 아니고 일단 느낌 자체가 운전자보다도 본인의 차를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린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승차감 자체가 과속 방지에서 지나갈 때 둔탁감 자체가 완전히 출렁거린다든지 출렁거리는 것 자체는 쇼갑셔버라고 완충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시고 해당되는 부품 교체하시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가져날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593번님. 1톤 전기트럭 냉장 탑차는 언제쯤 출시가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아마 업그레이드 모델이 나오면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아까도 제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나오는 전기차들은 차방 문화가 쉽게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차에서 220폴트 있죠. 콘센트가 있어서 직접 220폴트를 꺼내 쓸 수가 있어요. 차에서. 그렇습니까? 전기차는 있는 게 전기에너지이기 때문에 일단 전기트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기트럭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냉장고 같은 경우가 운영할 수 있게끔 아마 그런 콘센트 같은 것도 장착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에 연식 변경되는 1톤 트럭을 한번 옵션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냉온장고 같은 거 쓰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를 멀티 콘센트를 통해서 다양한 전원을 공급해 주는 이런 것들은 편의성 측면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애프터마켓용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응용하시게 되면 전기장치 쓰는 것은 특별한 문제도 없고요. 또 가지고 있는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비해서 쓰는 용도로서는 그렇게 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 큰에 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에너지의 양이 적기 때문에 아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6144번님. 2005년식 그랜저 튀지 13만 킬로미터 차량입니다. 6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 시 드르륵 차가 떨립니다. 약 3초 정도 지나서 나사 풀린 듯한 떨림 횟수는 수시로 떨립니다. 여름에도 떨림 증상이 있습니다라고 하셨군요. 아마 가속할 때 12만 킬로미터 정도면 아까 7, 8만 킬로미터 벌써 노워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2만이면 벌써 한참 점검을 좀 하셔야 될 때예요. 이때는 예를 들어서 흙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카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많이 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따지면 동맥경화 같은 게 생기게 되면 모든 문제가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차의 진동이라든지 가속페달 바를 때 차가 어느 순간에 어느 RPM에서 진동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점화 플러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점검을 하셔야 되지만 일단은 공기가 빨려 들어가서 들어가는 부분들 쪽에 카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찌꺼기 같은 것들 한번 이런 것들을 손을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차가 매끄럽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태를 먼저 한번 치유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상태가 좀 더 개선이 됐는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들어갈 때 공기의 어떤 카본이나 여러 가지 찌꺼기 그런 점검을 또 그다음에 점화 플러그부터 이런 것들을 한번 교체를 안 하셨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 안 가시면 안 됩니까?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